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댓글 Q&A는 R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기 보이는 이 단어의 발음에 관한 영상입니다 다소 긴 단어이지요 그렇지만 음절로 나누어서 한음절 한음절 발음 배우면서 함께 발음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음 기호를 보고 정확한 발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음절이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음절인데요 첫 번째 음절 먼저 보겠습니다 P R O 하고 여기 말발군모양 발음 기호죠 우선 P R 먼저 볼게요 P는 입술 내 꼭 붙여서 P 이렇게 바람이 폭 나오는 바람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R이 바로 이어서 오면 이 R 앞에 우 준비 소리를 넣으셔서 R R 하는데요 혀의 위치는 이렇게 목구멍 쪽으로 혀를 당기셔서 혀끝은 천장에 닿지 않게요 하시고 혀의 양 끝이 잇몸 위에 이제 잇몸에 고정시켜서 R R 라는 소리를 냅니다 내려잇몸 혀를요 우 준비 소리와 함께 혀를 목구멍 쪽으로 당겨서 O 한 다음에요 R 네 혀를 떼면서 R R 하고 소리를 냅니다 P 하고 R 연결해서 해볼게요 P R P R 네 이런 발음이고요 뒤에 오는 O 하고 이제 말발군모양의 이 발음 기호는요 네 여기 보실게요 O O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 말발군모양에 해당하는 발음은요 U 입술을 아주 동그랗게 앞으로 쭉 내밀어서 길게 U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비교해야 될 발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런 발음이 아니고 짧게 U U 하고 끝나는 발음입니다 이제 U와 U 소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입모양은 참고만 하시고요 이렇게 O O U 할 때에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보다는 조금 더 벌어진 모양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요 여기보단 조금 더 옆으로 더 벌어진 모양으로 O O 하면서 너무 U 앞으로 입술을 많이 내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살짝만 O O 살짝만 나왔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O U 하는 소리로 발음되지요 그러면 프로 프로 이렇게 발음되어집니다 프로 우 소리로 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입니다 두 번째 음절은 P R 저희 P R 했지요 그 다음엔 K R입니다 여기 C에 해당하는 발음 소리 발음 기호는 K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요 K 하는 소리예요 C는 K 그래서 K 하고 R 이어서 왔지요 P R 했던 것처럼 K R 하시면 되겠습니다 K 하고 R 아까 혀위치에 설명해드린 것처럼요 K R 이렇게 발음하시고 여기 A와 E가 나란히 두 개 붙어있는 모양의 발음 기호는요 A 라는 소리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 하나만 있는 발음 기호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A 에 라는 소리예요 O E 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발음 기호는 위아래로 입을 많이 벌려서 A 에 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발음 기호입니다 사과라는 단어 예로 애플이 아니고 그죠 애플 풀도 풀 아니고 이제 뿔 하는데요 애 소리를 애플 애플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긴 소리로 발음 되어집니다 이렇게 소리 길게 해요 그래서 K 한 다음에 A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S 입니다 S 하는 위치 혀위치는 여기 보시면 혀끝 윈니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있습니다 그곳에 치경에 대시고 S 공기가 혀끝 사이로 나아가서 바람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K S 이렇게 되죠 이어서 CRASS 입 크게 벌리는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절입니다 T 에 해당하는 T 소리예요 이 소리 역시 앞에 S 할 때의 혀 위치 같습니다 그래서 치경 위치에 대시고 공기가 바깥으로 폭 나오게 혀로 공기를 막았다가 톡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아이 대문자 발음은요 이 소리에 해당하는데요 이 에 해당하는 소리 또 두 가지 있습니다 원함인 발음에는 한글하고는 똑같은 소리는 없어요 유사하지만요 이 로 표기는 하는 두 가지 발음인데요 하나는 아이 소문자 하나는 아이 소문자 여기 보시면 이 입꼬리 당기고 이 하는 발음이 있고요 여기는 입이 벌어졌지요 이 아이 대문자에 해당하는 이 소리는 턱을 아래로 뚝 떨어뜨려서요 에 모양이 될 만큼 벌리면서 소리는 이 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에 네 그리고 소리 짧게 하시는 거예요 에 에 약간 에 소리가 들어간 이에요 에 에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하고 에 이어지니까 T T T 하실 때 턱을 살짝 아래로 떨구시면서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T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앞에 부터 프로 크라스티 까지 했습니다 프로 크라스티 예 크라스티 까지 했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 음절입니다 앤 은 하는 소리예요 은 여기에 혀 위치 역시 치경입니다 치경음이 많아요 그래서 은 내려 있던 혀를 은 은 은 하면서 치경에 대고 는 하는 소리를 냅니다 는 는 한 다음에 이 하고 이 아이 대문자 발음 기호 두 개의 소리는요 에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입모양 역시 이제 에 하고 벌린 벌어진 입모양 그대로 두시고 에 에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고 발음할 때 입이 조금만 작아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에이 에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할 때 그죠 턱 아래로 뚝 떨어뜨려서 요만큼 벌어지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 까지 이어서 네이 네이 마지막은 긴 고리 모양입니다 이거는 예 그녀 쉬 할 때 그 앞소리입니다 쉬 해당하는 소리 발음은요 입술이 이제 앞으로 내밀어지고 혀의 위치는요 여기 보시면 혀 끝 아주 끝은 천장에 닿지 않고요 여기 혀 끝 이제 다음에 중간쯤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중간 이 혀와 여기 이제 파란색 있는 위치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치경 아까 위치 설명 드렸죠 요 치경에서 안쪽으로 혀를 대어서 더 넘어 가시면 쑥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혀를 대어서 뒤로 더 넘어 가시면 이제 언덕처럼요 이렇게 쑥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려가기 시작하는 부분에 요기 이제 중간쯤 혀를 대시고 쉿 쉿 라고 공기를 중간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쉿 쉿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중간 혀와 중간 천장이라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대시고 쉿 쉿 바람 소리만 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도 거꾸로 된 이 발음 기호는요 슈아 발음이라고 하는데요 원어민들이 몸에 강세가 없는 경우 약하게 발음하는 소리예요 어와 으의 중간 소리인데요 입모양은 으 그냥 편하게 으 한 입모양에 해당하고요 요기 소리는 어라고 내는데요 어와 으 같은 소리가 이제 두 소리가 들어 있는 소리로 발음됩니다 아주 약하게 발음하세요 으 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으 이렇게 으 에도 같고 의도 같고 이렇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은 하고 n이니까 은 소리 끝나는 소리로 끝납니다 쉿 으 은 그래서 쉰 쉰 쉰 하고 마무리 되는 거예요 요기 넷째 다섯째 음절만 해볼게요 네 에이션 그래서 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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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단어 그 발음 똑같은 거예요 해볼게요 네이션 네이션 앞에 부터 이제 한 음절씩 다 이렇게 하시면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강세지요 어느 부분을 가장 강하게 읽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절이 여러 개인 경우는요 강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 표시가 첫 번째 강세예요 가장 강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 표시는요 두 번째 강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이 네이 앞에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네이가 가장 강하게 그리고 여기 크라스 크라스가 두 번째의 강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두 번째 강하게 그래서 발음을 쭉 이제 연결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음하게 되면요 프로 크라스티네이션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프로 크라스티네이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제가 일단 이제 발음 기호대로 발음을 하면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이제 원어민들이 실제 대화 발음에서는 어떻게 또 조금씩 바뀌어서 발음을 하는지 같이 보실 거예요 네 우선 강세 여기 네이션 할 때요 t-i-o-n으로 끝났죠 이 단어가 이렇게 길지만 끝날 때 t-i-o-n 션 하는 소리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단어는요 짧든 길든 강세가 이 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었죠 프로 크라스티네이션 이렇게 네이션 바로 앞에 강세를 주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세가 두 개 이렇게 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위에 찍혀 있는 그 강세 가장 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강세 표시에 있는 것을 두 번째로 강하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원어민 대화 발음까지 한번 가볼게요 발음 기호로 같이 지금 저희가 배운 그 발음 그대로입니다 프로 크라스티네이션 이라고 발음하지요 같이 또 한번 해볼까요 프로 크라스티네이션 네 프로 크라스티네이션 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더 이 발음 기호 그 소리 그대로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진 않지요 대화 발음에서 한 단계 이렇게 한 단계 나아가면 여기 발음 기호 비교해 보세요 네 여기 주황색 표시되어 있고 이제 한글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이 발음 기호가 아까 저희가 프로 프로 했던 이 오우 라는 발음이요 대화 발음 할 때는요 그냥 약하게 프로 프로 이 어 어 하는 소리 아까 배웠죠 그 어 에 해당하는 이 발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뒤에 t 라고 저희는 t t 턱 아래로 내리는 t 라고 발음했던 이 부분 역시 그냥 약하게 t 라고 발음합니다 강세 가지고 있지 않는 모음이죠 그래서 그냥 약하게 이렇게 발음 되어서요 프로 크라스티네이션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 크라스티네이션 하고 약하게 발음합니다 슈아 발음으로 약한 발음 여기 신경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프로 크라스티네이션 네 일부러 따라하시기 쉽게 제가 음절을 조금씩 끊어서 같이 발음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프로 크라스티네이션 네 다음은요 또 뭐가 한 단계 조금 바뀝니다 네 다른 건 그대로 있구요 요기 터 터 스텟 스터라는 발음에 스텟 가 아니고 스프 스프 된소리로 바뀌었죠 여기도 S 다음에 T가 오면요. 규칙이 있습니다. 된소리 규칙이요. 스티, 스티, 스티가 아니고요. 스티, 스티, 자연스럽게 된소리로 발음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경음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소리가 조금 이제 딱딱하게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겁니다. 스티, 예스, 한 다음에 스티하고 스티, 숨참기가 있어요. 스티 하면 제가 손참기 다음에 오는 이 자음소리가 된소리, T에 해당하는 T 하는 된소리로 발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른 데는 똑같고요. 여기만 스티, 스티, 된소리 신경 쓰면서 발음해 볼게요. 프라, 크라스트, 크라스티만 한번 해볼까요? 크라스트, 크라스트, 스티 라고 발음 힘 빼시면서 하는 거예요. 크라스트, 크라스트, 더 할 때 힘 주지 않습니다. 힘 빼시고 그냥 크라스트, 크라스트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부터 해볼게요. 프로크라스토네이션 프로크라스토네이션 여기 참고로 여기 쉰, 쉰 하는 게 한글로 이 소리를 그대로 옮기기 참 애매합니다. 그냥 션, 션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글로 표기할 때 네이션, 션이지만 여기서는 쉰, 쉰 하고 발음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션이라고 쓰긴 했는데 요거 쉰, 쉰 이렇게 한글로 잊지 마시고요. 소리로 듣고 따라주세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가 된소리까지 했습니다. 여기 약하게 하는 쉰 바름 넣었고 된소리 했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이 맨 끝소리 이 끝소리도요. 쉰 했던 거를 조금 이 어소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요. 쉰 힘을 아주 다 빼고요. 쉰 합니다. 강세 있는 데만 강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약하게 발음해주는데요. 이 마지막은 이 슈아 바름보다 더 약하게 그냥 쉰, 쉰 끝소리니까요. 힘 다 빼고 발음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크라스토네이션 쉰 약간 쉰 쉰 은 은 소리가 더 많이 나도록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쉰 해도 되고 쉰 해도 같긴 같는데요. 이제 원어민이들은 조금 더 끝에 약하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슈아 바름을 위첨자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 단계에 발음해볼게요. 프로크라스토네이션 네, 이 쉰 할 때는요. 윗니 아랫니를 최대한 가까이 모으고요. 딱 붙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입도 아주 많이 벌리지 않으신 상태에서 쉰, 쉰 하면 이 은 소리가 더 편하게 약하게 납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프로크라스토네이션 네, 그럼 이제 빨리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요. 프로크라스토네이션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프로크라스토네이션 프로크라스토네이션 이 강세만 앞에는 약하죠. 프로크라스토네이션 이 강세만 지켜서 잘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